오늘 사기 당했죠. 어제 사기 당했잖아요. 그런데 동생이 미안하다고 이런 걸 보내줬어요. 아마도 이게 또 사기인 것 같아요. 이게 대충 넣은 것 같으니까 사기 같아. 진짜 사기 같아. 많이 보내줬네. 먼저 보기도 있네. 편이 뭐라고 쓰여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. 언니 미안해. 이거는 체크리스크 같아요. 이런 걸 먼저 뜯어볼게요. 이렇게 있어요. 먼저 이거부터 해볼게요. 이거는 노란색이네요. 보통이에요. 꺼내볼게요. 꺼내볼게요. 여기 마세요라고 써있어요. 헬로키튼이에요. 헬로키튼은 체크하고 안 나오네. 나쁜 화나. 진짜 오래된 불통이거든요. 진짜 오래된 불통이거든요. 일단 해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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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느낌입니다. 맞다. 해볼게요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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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wij s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